안녕하세요 코인을 사랑하는 남자 훈이 인사드립니다 봉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봉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솔라나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입니다 그죠? 밈코인이구요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인데 여러분들은 혹시 솔라나 기반이 뭐가 좋은지 아시나요? 요즘 뭐 솔라나가 대세다 대세라고 하는데 왜 대세인지 그리고 이전에는 뭐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잠깐 말씀드리고 봉크에 대해서 아주 되게 중요한 그런 정보가 있거든요 그거를 살짝 살짝 맞배기로 흘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간단하게 여기 문자로 봉크라고 보내주세요 문자로 봉크라고 보내주시면은 문자 보내주신 그 내용으로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도와드리고요 봉크 이제 진행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솔라나 기반의 인기 있는 코인이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인기가 굉장히 많은 코인이다 이렇게 아시면은 조금 편하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어 이제 탑 게이너스라고 솔라나 기반 탑 게이너 높은 위치에 있는 것들인데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세 번째에 봉크가 있어요 봉크 그만큼 인기가 많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봉크는 현재 빗썸 요거 이제 빗썸인데 빗썸에 상장되어 있어요 빗썸에 원화 마켓에 상장되어 있고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USDT USDT에 상장이 되어 있다 그래서 국내 거래소에서도 다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고요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 기반인데 아까 솔라나 이전에 뭐가 있었냐 바로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은 그래서 현재도 뭐 디파이 디파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탈중앙화 플러스 이제 NFT NFT 요즘 잘 안 쓰죠 그리고 이제 P2E라고 해서 P2E이 있었거든요 요런 프로젝트 쓸 때 많이 썼었어요 근데 이더리움은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무게가 좀 있다 어 가볍지 않고 그 규모가 좀 있다 이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막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오더라도 무게 있고 규모가 조금 있었어가지고 어 굉장히 뭐랄까 조심스러웠죠 조심스러웠고 이더리움 기반의 프로젝트가 많이 나왔다 어 근데 요거가 좀 단점이 뭐냐면 무겁다 보니까 거래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느려요 느려요 반대로 가벼우면은 빠르겠죠 빠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느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어 요 무거운 거를 주면은 비싸겠죠 그래서 수수료 거래 수수료가 비쌌다 근데 요거는 가볍고 빠르니까 그냥 이런 거 가벼운 거 전달하면 조금 더 싸겠죠 그래서 싸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조금 무겁고 조금 진중한 그런 프로젝트에 어울린다 진중한 프로젝트 여기는 가볍더라도 뭐 상관없다 거래량 많아도 상관없다 거래량 많아도 괜찮다 이게 설명된 게 이제 솔라나고요 여기가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이전에 이렇게 진행을 했고 솔라나는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밈코인이 많이 나오는데 밈은 사실 트렌드예요 트렌드 트렌드기 때문에 이게 어 뭐 순식간에 바뀌거든요 순식간에 바뀌고 빠르게 거래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 기반이 맞죠 사실상 그래서 솔라나가 밈에는 솔라나가 맞고 어 그래서 밈은 밈이 현재 인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솔라나도 같이 인기가 올라간다 그리고 밈코인 중에 좀 인기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봉크다 요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제가 전 좀 설명을 좀 잘한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솔라나 밈코인 봉크 요렇게인데 봉크가 요번에 여기 은봉 윗골이 이렇게 있고 은봉이 있는데 제 예상으로 제 예상으로 제 예상으로 이게 일봉이거든요 어 오늘 아니면은 뭐 오늘 이렇게 해서 살짝 털어가지고 여기 양봉으로 끝났다 요정도 되고 아래골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두번째 한 이정도에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세번째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여기에서 한번 지지받고 담당할 것 같아요 요게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비기입니다 비기 원래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요정도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요 시기 있죠 이게 어느정도의 시기 때 오는지 얼마 안남았거든요 며칠 안남았어요 며칠 안남았는데 그때 한번 내려와서 매수 타이밍이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언제 매수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 지금 지켜보셔라 이렇게 가면 된다 이런식으로 제가 전달해드릴 수 있다는 점 전달해드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료로 상담해드릴 수 있다는 점 요점 한번 알아보시면서 같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봉크라고 오늘 보내주셔도 막상 제가 요거를 문자를 시간대별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소통하는 데까지는 수일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셔야 이 타이밍이 맞게 봉크 매수가 가능하다 요 점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서 근데 간혹 가다가 타이밍 요 때라고 예측했는데 살짝 어그러질 수 있으니까 지금 문자 빨리 주셔라 예 지금 문자 빨리 주셔야지 그 어그러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요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코인을 사랑하는 남자 훈이었고요 문자 주시면 상담 바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정리해서 가능한 때 저희가 안내해 드리니까 그 점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고 문자 봉크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코인을 사랑하는 남자 훈이었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더라면 좋아요 하나 눌러주세요 싫어요를 누르면 저도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